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만들어주신 김상민 상임집행위원장님의 폐회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상임집행위원장님 무대 위를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를 위해서 한번 큰 박수를 쳐면 어떨까요 서로를 위해서 아 여러분 너무 멋집니다 제가 폐회사 해도 괜찮을까요 진짜 폐회해도 돼요 저는 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타겟 2016 블록체인 부산 또한 이룰 것을 믿습니다 부산 블록체인 얼라이언스 BBA 120개 기업이 월드 블록체인 얼라이언스 수천 개의 기업이 되고 수십 개 수백 개의 또 다른 최첨단 블록체인 도시를 만들게 돼서 널리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것을 확신합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여러분을 BWB 2023에서 만나게 돼서 참 기뻤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부산은 여러분의 꿈과 도전과 용기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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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